아론씨 아론씨 네, 최근에 어깨보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한 반짝만 뒤로 갈게요 네,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뉴스의 맏형이죠 굉장히 그윽한 눈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니까 많은 팬들에게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론씨도 감기처럼 독한 사랑을 하고 싶은 스타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천둔 함께 보고 싶은 스타로 뽑히기도 했죠 역시 뉴스의 맏형 같게 굉장히 긍직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러브 분들께 사랑의 하트를 손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앨범에서도 더욱더 긍직한 아론의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론이었습니다 네 여전히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 뉴이스트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봤어요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론의 어깨 부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무대를 살짝 뒤에서 봤더니 어깨를 많이 휘두르는 안무가 많던데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꾸준히 이제 치료받고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 멤버들이 무대를 맞힌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땀이 좀 나는 멤버들이 있는데 뭐 손수건 하나 좀 갖다 주시겠어요? 우리 제이하이랑 백호씨 좀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또 기자분들 네, 또 뉴이스텍의 다른 시작인 만큼 저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다섯 명으로 이제 선보이는 만큼 팬분들이 뭐 좋아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앨범 그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직접 촬영을 또 많이 했으니까 에피소드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녹음할 때, 뭐 안무할 때, 혹은 뭐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우리 근무 때는 이제 아쉽게도 이제 참여하지 못했는데 네, 많이 나아져서 네, 앞으로 이제 뉴이스텍의 무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이 이제 또 뉴이스텍의 다른 시작인 만큼 저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다섯 명으로 이제 선보이는 만큼 팬분들이 뭐 좋아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래요 네, 또 그리고 이번에 뮤직비디오에 아쉽게 아론이 형이 같이 근무를 하지 못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아론이 형이 지금은 다 괜찮아져서 저희가 이렇게 다섯 명이서 같이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웠겠어요 아론씨가 네, 이제 무비 근무 때는 이제 아쉽게도 이제 참여하지 못했는데 네, 많이 나아져서 앞으로 이제 뉴이스텍의 무대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정말 무대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rofiles